우리 단신이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오늘 키 사 그대랑 노래예요 키가 너무 안 맞아요 너 신발 신었구나 전 실리코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는데 소원 언니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짜지는 것 같아요 작아진다 언니가 작아진 거 아니에요? 귀엽다라는 거야? 아니면 말투가 귀엽다라는 거야? 행동이 귀엽다라는 거야? 키가 작아서 그런가? 키가 작아서 그런가? 키득 키득 맞아? 오 모기 모기 유주 언니가 소원 언니가? 예린 언니가 안 탔을 때 내 이름은 말 안 해? 난 물어보는 까먹었다 언니랑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언니랑 오빠한테 맨날 놀아달라고 찌찌감에 있는 미스터벌 찌찌감에 있는 미스터벌 에이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너 왜 마지막까지 때리냐? 아 팔이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당근 당근 이거 뭐야? 마지막은 너잖아